아.. 날씨 너무 좋다 형님!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아.. 공원을 좀 걸고 있어요 날씨도 너무 적고 약간 유산소? 원래 예배대로 하면 비가 오는 거였는데 잠시..잠깐만.. 어..뭐야 형님? 어? 이게 뭐지? 냄새가 나면 형님 냄새! 쇠냄새가 나는데? 오오! 헬스장이야 헬스장!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오늘 운동은 여기다 가시죠 형님! 아홉! 열! 서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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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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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세이! 세이! 이거 뭐예요? 죽이네 죽이네 강력하네요 와 여기다 주물 원판이야 주물 원판 와우 와우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백형립도 있어 일단은 나오시죠 crazy man crazy where come from man? where? south africa south africa but i live here now oh really? yeah yeah teaching show us you know how to live okay it looks like 140kg or something nah like 60kg maybe even less maybe like 50kg it's like oh really? okay let's get it man i took your spot okay 1 2 3 3 1 3 6 7 10 10 잘 부탁드려요 8. 2 more. 9. 1 more. Up. Alright, brother. There you go. Yeah. Yeah, man. Yeah, man. 부쳐, bro. Are you ever done, Man? Are you coming every day? No. I trained by the hotel I'm at now. Oh, sorry again, then. No worries. I like this old school. Yeah. 70s as well. You know, all the other... dergyms, the machines that assist you and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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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다른지? 여기에서? 큰 사람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몸을 체육량이 있습니다 와, 이 공장에서는这么 뭐지? 그 공장에서는, 이 공장에 있는 공장에 있는 그녀가 보았습니다 정말? 현재 그 분명히 다른 공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방 공장 패대가 있고요 또 다른 공장, 그 공장 будут 전부 다른 공장에 있는 것 같고요 그 공장에서 보고 계신다면, 로그인은, 운동장에 있는 원인입니다 오케이 좋아, 잘, 잘해 너무 좋아요 네, 선배님 지금 개 미친 헬스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저 타이어를 해보고 싶네요 한번 하나 둘 둘 그리스도 드디어 너도 한번 해봐 목... 겨울げ ... ... 고개약 좋다 좋다 아 어 ㄹㅣ ㅉ ㅇㅆ ㅇㅆ ㄹㅆ ㅇㅆ ㅇㅆ 아ㅗㅏㅆ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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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좋았어? 좋아 대단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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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boy 넉넉 meer! osely three more eight 1 2 2 3 4 4 3 4 5 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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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나이스 고우 컴온 레츠 고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스 엘 요스 우와 무겁다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무게에 상관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 장순 이거 잘 먹어 좋아 어 뭐야 뭐야 그치 수평을 맞춰야 돼 아니면 떨어지니까 이거는 생존의 싸움이야 여기는 하드코어 줌이니까 레츠 기릿 브라더 레츠 기릿 오케이 패스장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프레스를 했으니까 슬라이를 해야겠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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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넷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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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 선생님 다 쓰신 건가요 저 이거 기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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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틱플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안 나오시는 관계로 헬스장 빌런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상품 걸리는 거 아니겠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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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불띄었습니다 오늘 한국말 쓰세요 한국말 끝 아 지금 태국에서 헬스장을 지금 끝나고 돌아오고 있는데 어땠나요 미스터 황 와 완전 오우스쿨 오우스쿨 정말 어떤 태초의 헬스장 태초의 헬스장이 있었으니 컨셉으로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공원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코코넛 먹어야지 시원한 걸 먹어야지 시원한 걸 먹어야지 시원한 거 이거 직접 잘라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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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아 코콘카 헌화에 보니까 1200원 이런 코코넛 드셔보셨죠 근데 어 옛날에 옛날에 먹어봤는데 코코넛도 코코넛마다 맛이 엄청 달라가지고 먹어보세요 맨날 맛있어 역시 너무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맨날 저기 식단만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일단 근데 시원하면 향이 다 이상하잖아 그렇지 맛있지? 맛있어요 네 지금 저희 코코넛 사가지고 로컬 지금 프리마켓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점심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심이 있을지 한번 음식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누들 이거 고기도 많고 괜찮다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고 하시니까 오 1200원 이거 먹자 지금 먹어요 이거? 치킨? 10개 많이 파 아니 무 무 무 저거는 뭐였어? 비프 오케이 저걸로 비프 비프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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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였지 아까? 비율 몰라요 아 비율 나쁘지 않은데 형님 그래도 뭐예요? 태국 오늘은 운동도 태국회사장에서 했으니까 로컬로 또 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어떤지 한번 왜요? 약간 짜파구리 에 엄청 많이 아 진짜요? 냄새 맡아봐 그치?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냄새는 아니면 약간 그 간짬뽕 간짬뽕?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천원 천이백원에 이 정도면 그래도 나 이천원 줘도 되니까 세배 줘도 되니까 고기를 더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대화가 안되더라구요 오 더 드셨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요? 식초 맛이 좀 강하긴 한데 아 원래 태국 사람들은 시큼하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콜랑국도 그렇고 음 맛이 있어 아름 음 맛있는데요? 천 얼마치고는 오 맛있어요 진짜 약간 컵노들 고급진 버전인 것 같아요 면이 약간 당면같은 아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 끝붓으로 가시죠 형님 보니까 바나나잎에다가 부위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싶어? 어때? 저는 못해줬습니다 저는 일단 파차이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뭔지 모르겠네요 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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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라고 아 오 오 태국에도 시식문화가 있네요 네 시식문화 해보겠습니다 맛있어 괜찮아요? 음 너무 맛있어 가자 아 고쿵카 고쿵카 음 맛있지? 음 맛있지? 나쁘지 않아요 음 음 로컬이 맛있어 원래 그치? 고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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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에다가 저거 진짜 대박이었다 저거 진짜 대박이었다 아니 허니 그냥 레몬에 그냥 레몬에 소다 네 소다 오 80 오 되게 정직하시다 와 시원하겠다 진짜 시원하겠다 오 오 오 오 한국에서 장사를 하는 아 아 농담이다 농담 자 원 투 쓰리 오 오 아 오 굉장히 신대 와 짜잇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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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쿵카 고쿵카 땡큐 고쿵카 예 우리 슈가 리틀 빛 리틀 빛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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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밭 아 텐밭 오케이 오오오 오 공짜로 진짜로? 리틀 빛 아 저희가 그냥 완전 건강 스타일로 먹을라 했는데 아 넘으셔서 오케이 아 땡큐 고쿵카 고쿵카 뭐야 дух 챙겨주시려고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정이 넘치네 여기도 하하하 우리가 줄 수 있는거 없을까 고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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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쿵 탱키우 고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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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와 이거 서비스를 몇 대로 받은 거야 지금? 와 미쳤다 정이 넘치네 정이 너무 잘해주신다 진짜로 정말 여러분들 이게 막 정이 넘쳐요 태국도 한번 먹어봅시다 와 파타이입니다 근데 1인분인 양이 엄청 많아 한번 창순맨 한번 아 잠깐만 이상한 데를 지금 클로즈업을 했어요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계란도 아주 크게 얹어주셨네요 장난 아니네 먹어봅시다 맛있어? 괜찮아? 음 맛있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85점 85점? 네 나도 한번 먹어볼게 한번 아네 형님 와 이 계란이 크기로 진지막하겠네 이런 것도 이제 운동할 때 좋으니까 그쵸 그쵸 너무 맛있다 괜찮죠? 내가 먹으면 파타이자도 100점 에? 진짜요? 파타이자도 별로 안 먹었어요 와 제가 진짜 맛있는 것을 한번 데려가겠습니다 형님 너무 맛있어 아 음 음 정 듬뿍 담아주신 레모네드는 아까 또 너무 어 내추럴한 맛이었어 약간 약을 좀 사줬어요 괜찮아요? 꿀런 레모네드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설탕 농구랑 차원에 달라 아 그 정도에요? 어 되게 건강하게 맛있어 어 건강한 맛이야 너무 맛있다 그치? 금강강도 숙성이라고 이제 밥 먹고 슥 슥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헬스장에 있는가? 뭐야? 여기가 대박이다 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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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